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계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이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해 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계양을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인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계양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찾아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제가 반드시 계양을에 1등을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해 출마를 오늘 공식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서재현 대변인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로 글쎄요. 약간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긴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또 이게 출마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기는 한데 또 계양 주민이라든지 또 유권자들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께서 출마를 하지만 이게 선거법상 15% 이하로 되면 선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사실 자금이 그렇게 영역치 않을 건데 좀 도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분도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실을 얘기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검찰 해체당에 입당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검찰이 유동규 저분이 700억 있잖아요, 700억. 그래서 700억의 주인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보다 검찰에 대한 좀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계양을 출마했을지가. 그리고 또 이게 당에 들어가서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자유가 없는지 통일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은 하지만 또 자유통일당의 또 경선이라든지 또 후보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부합하는지도 조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지역이 될 듯하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나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계양을 출마를 오늘 선언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호칭 없어요.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했던 공약들, 그다음에 사랑했던 것들, 제가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도 내용이 참 조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검사 사칭도 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까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약속을 빨리빨리 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기억 인식 장애가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게 조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낱낱이 한번 밝혀볼 생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동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방탄 이 조끼를 입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했던데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요? 왜 신경이 안 쓰겠습니까? 지금 사실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것은 성남시 대장동이지만 이 대장동에 또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초동 법원이지만 인천 개양을 해서 정치적 재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닙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로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야말로 갖고 있는 그 가면에 추악함을 다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지금 저 이른바 저 의협심에 불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과정이지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 하순이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개양을은 대장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재판은 서초동 법원에서 받고 정치적 재판은 개양을 주민들에게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서 물론 개양을 위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 그다음에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러면 유동규 씨를 불러서 제3자 TV토론하면서 낱낱이 그 논리를 공박하거나 반박하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든가. 그래서 저는 인천 개양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전국에서 핫한 플레이스가 되면서 초미에 관심을 얻는 그런 정치적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형 평론가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네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받게 될 것이고 정치적 재판은 인천 개양을 해서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나간 것 중에 이렇게 3명 한꺼번에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죠. 좀 넣어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우리 PD에게 다시 넣어달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진행이 좀 돼봐야 알겠지만 자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유동규 씨가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선거 임박해서 4월 10일이 선거잖아요. 그 직전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는 원희룡을 지지하겠소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글쎄요.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더 화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당선을 목표로 출마를 하거든요. 내가 이 총선에서 떨어지겠다 하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그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한 사람이라면 저는 유동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선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본인이 공범이다라고 자처를 하면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 증인과 피고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목소리 고성을 질러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자제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구 내에서 여론조사에서 5%인가요? 그 일정 범위 이상을 유동규 씨가 차지하게 된다면 그 지역구 지역 토론회에서 저 세 사람이 같이 붙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고성이 TV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지역구에 방송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온 언론에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과연 계양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정말 앗뜨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율을 받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인천 계양을 이 지역에서도 후보자 토론회 같은 거 할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과 유동규 씨가 세 명이서 토론을 펼치는 장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당사에 나왔는데 제가 이건 뭐 그냥 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한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희망일 때까지 해야 하는 거에요. rados Bud'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